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장금상선이 일본 동북부지역인 하치노에 센다이와 후카이도에 위치한 이시카리를 취향하는 건 신설로선이 처음입니다. 동북부지역은 남성해운이 우월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온 곳입니다. 남성해운은 특히 하치노에를 독점 서비스해 왔습니다. 센다이 또한 남성해운과 고려해운, 흥아해운 등 일부 선사만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장금상선은 이시카리 시장에선 고려해운, 흥아해운 두 곳과 맞붙게 됩니다. 그내 컨테이너 선사들의 일본 지방환경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